조직검사 안내 사람의 몸은 다양한 장기들로 구성되며 이들 장기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세포들의 집합체인 조직으로 구성됩니다. 조직검사란 이상이 의심되는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여 현미경 관찰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. 검사에 필요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나 특수한 기구를 이용한 생검 수술로 병변의 일부를 채취하는 절개생검이나 병변 전체를 채취한 후 검사하는 절제생검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.